오차 음..뭐 안짚어 왜 안짚어? 빨리 짜파게티 먹겠습니다 빨리 다시 화요네임 좀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에피소드 이 장면은 정말 맛있죠? 이거 봐봐요 진짜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뭐하는지 맛있다 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다 난 정말 맛있어 고춧가루 매일 맛있다 매일 맛있어 끝 끝 아, 이뻐. 콕. 얼마에 먹어서 따로 낳지. 아유, 봐봐. 아, 아유.